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NHN이 최대 연매출 기록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사 이래 첫 현금 배당 등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NHN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조 2,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조 원을 돌파한 데 이은 연간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2.2% 늘어난 55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배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5,983억 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커머스 부문의 대손상각비 인식 등의 영향으로 7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NHN은 창사 이래 첫 현금 배당 등 총 666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칩니다. 배당금은 주당 500원씩 약 169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79만 주를 매입하고 이달 26일 117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올해 NHN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삼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 성장을 주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마토 베더쿤입니다. 이스마토 베더쿤입니다. 아멘